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그나 그걸 말하지 말고 조그나 한 번 물어봤잖아 조그나게 되면 개그를 말하구요 저를 까지 마시구요 개그를 말하세요 계기를 오빠가 처음에 엄청 잘해졌거든요 처음 만난 때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를 보선과 이렇게 입을 안해서 제가 오빠 왜 자꾸 그렇게 해요? 이랬더니 아 아 아 아 그냥 아 막 이러고 막 막 낭부가 저한테 제가 게임 이상한 게임을 시켜서 제가 화가 났었어요 첫 만남이 무슨 이런 게임을 하냐 이랬더니 낭부가 심지를 내는 거예요 막 먹으라고 아니 게임하기 싫어 술을 먹어 이랬어요 술에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에 춤을 추게 할거야 내 어깨를 봐 울고 있잖아 그거요? 아 그래서 거기에 계속 술게임해서 술을 그래서 화가나서 그냥 아 그냥 술 먹겠다고 술을 계속 먹었는데 오빠가 그때 낭부한테 화도 내주고 막 내가 먹겠다고 해서 먹어주면 그때 어떻게 냈자면 이 새끼가 그러는거에요 낭부 야 빨리 술 먹어 빨리 게임해야지 뱀사안사 뱀사안사 왕게임 왕게임 시발놈아 니 우리 여자한테 뭐라 그랬노 니 오늘 한번 강냉이 다 털려볼래? 마 이 개새겨! 마! 니 오늘 강냉이 한번 털려볼래 이 새끼야! 그만해라! 저장해라! 그지라! 이런식으로 멋있게! 이런식으로 멋있게 했죠! 그러니까 얘가 반하더라구요 맞죠? 인정? 어 인정! 저는 제일 궁금한게 너 그때 연지 나온거 알고 왜 울었어요? 무슨소리야? 연지 나온거 알고? 연지 이제 그걸로 이제 두줄난거 알고 울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거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니면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아니 그거 후회보고 존나 무서웠지 나는 딱 뜨자마자 아 미치겠는거야 진짜가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진짜 제가 그거 보자마자 막 아 나 이제 어떡하냐고 막 아 이러면서 아 진짜 큰일났다 큰일났다 울었어 나 나이가 어린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오빠가 갑자기 딱 오다니 달려오더니 왜 오냐고 자기가 게임에서 우니요 내가 그래도 무시하고 울었더니 아 설마 아니 설마 그건 이에요 임신됐다고 그랬더니 그 말 듣자마자 아 왜 울하고 키우면 되지 딱 이렇게 말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딱 근데 그렇게 바로 말하니까 아 뭐 뭐라 해야되지? 아 뭔가 믿음직스러운게 있잖아요 바로 키우자 이러니까 아 그리고 오빠가 그 전부터 몰랐을때 까 임신한거 몰랐을때부터 라고 해야됐나 하기 전부터 였다였나?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혼인신고하러가자 막 이러고 결혼하러가자 막 이러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것도 있고 막 뭐지 처음 만날 때 봉준 오빠한테 저 데리고 가서 아 제발 저랑 이어달라고 막 이러고 이런적 처음이라고 막 이랬대요 봉준 오빠한테 그래서 봉준 오빠도 처음에는 아 저 제 저 저 새끼 왜 저러나 이랬는데 진짜 자기도 그런 행동을 처음 봤대요 그니까 하는 행동이 막 부끄러워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오랫 제가 오빠 뭐지? 오빠들이 손잡아봐 손잡아봐 이러는데 아 막 안잡고 아 어떻게 그래 막 이러고 막 야 생일날 꽃다발 들고 오고 막 이러니까 야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말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그런거까지 처음 합쳐서 보고서 그래서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 그거는 후회고 보고를 떠나서 그냥 무서워서 울었다 이거지 굳이 모두처럼 되는거예요 벽이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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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